오늘 리포트에서 전해드린 프란치스코 교황이 총회 참석처럼 거창하진 않더라도 이번 주말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함께 느끼고 체험하는 이들과 공감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. 천주교 서울대교구 평신도 사도직단체협의회 생태영성실천사업단이 명동 1898 광장에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작품 전시회 절규, 울부짖는 지구, 새하늘, 새 땅을 이어가는데요.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으로 이 위기를 느끼고 함께 극복하겠다는 의지 역시 중요할 겁니다. 이번 주말엔 가족, 가까운 지인들의 손을 잡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거대한 연대의 첫걸음을 떼어보시는 건 어떨까요? 이상으로 CPBC뉴스를 마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